자유조선 국민통일방송은 남북한 인민들과 함께 통일을 침대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조선의 개혁개방과 민주부를 염원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조선인민들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통일방송은 조선인민들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북한에서의 뜨거운 편을 속시원히 파헤쳐봅니다 남북사의 시사훈련 북한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남박사의 시사돌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남한박사 남박사 남강규입니다 남박사 시사돌격 매주 목요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을 둘러싼 주어 현황 또 북한사회 개혁과제 아주 심도 있는 얘기 또 전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 여성에 대해서 또 여성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전세계적으로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 얼마 전에 이제 전동당을 피해했죠 참 큰 업적을 쌓았죠 뉴질랜드의 저신다 하던 총리 훌륭한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과연 북한은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아무데로 북한의 여성 정책도 관료하게 되면은 우리